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니 이 지지매야 어떻게 우리 곰돌씨를 들고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뭘 했는데 내가 다 봤어 내가 다 봤다고 니가 곰돌씨를 애프고 바람피는가 바람이라고 내가 언제 증거 있어 그래 증거 있어 증거는 바로 어 잠깐만 어 도깽이가 증거를 제출하려면 인형 현화도 있어야 되는데 이 결정적인 순간이게 뭐야 그러니까 어떡하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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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형도를 계속 이어가려면 인형 하나도 있어야 되는데 이참에 아빠한테 좀 사달라고 졸라볼까 흠흠 흠 인형이 하나도 필요할 것 같은데 흠 흠 흠 흠 어? 아빠! 마침 자랐다! 나 있잖아 어 그 인형 하나만 더 사주면 안 돼? 어 왜냐하면은 두 명이서는 도저히 삼각관계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없는걸? 그러지 말고 하나만 사주라! 흠 까질거 없 어? 아빠 어? 맥주 한템 깎으면 되지 살아가는 딸을 위해서 아빠가 그정도 못해줘? 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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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다 간다! 오케 하나 세번이 액션! 해엇! 헤헤 헤헤헤 헤헤 요르 인형 가지고 논당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헥 헤헤헤헤헤헤헤헤 아 요르 공주님 인형 때린다 흠 흡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오늘 요르 더 때릴 인형이 없다 휨 요 요르르 새로운 인형이 빌려왔당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새롭게 더 때릴 인형이 빌려왔당 아빠가 빌려왔당 아이 지금쯤 어 요로로가 지금 이 시간에 뭐하고 있으려다 요로야 요로야 요르 아빠 왔다 요르 왜 이렇게 콧물 흘리고 있어 요르 콧물 흘린다 아니 우리 딸 이렇게 바보였나 요르 그런데 여기서 뭐하고 있어 지금 요르 인형 때리고 있다 아빠한테 부탁이 하나 있다 뭐지 요르 인형을 더 때림 인형이 필요하다 요르 인형을 때리고 싶다고 마땅 더 때림 인형이 부족하다 그런데 이거 어쩌지 이거 어쩌지 너는 딸 역화로써 정말 못하는 것 같아 널 때리고 너는 하지마 너는 너무 바보같아 안 돼 안 돼 아 얘는 딸 역할로 여러분들 안 될 것 같네요 얘 이분은 KS를 안 하겠습니다 아 주인트님 오늘 요르르 역할 해주시면 되요 연기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아 뭐 그 정도야 꺼지 아 네네네 오케오케 할께요 쏘발할께요 쏘발 액션 응 안녕 내 이름은 쥐루루 아니 요루루야 오늘은 정말 깜찍하고 귀엽게 인형을 해볼까 안녕 토깽아 어 안녕 응 토깽아 너무 귀여워 응 나처럼 너무 귀여워 아니 너무 귀엽지 않아 어 내가 귀엽지 않다고 총으로 쏴버린다 아우 어어 어 넌 귀여워 응 응 응 맞자마 난 귀여워 그렇죠 프린세스 김 맞아요 저는 너무 귀여워요 응 난 너무 귀여울 것 같아 내 이름은 요르루 응 그런데 이 양이 둘밖에 없으니까 좀 부족한걸 아빠한테 사달라야겠다 아이 우리 딸 지루루가 지금 방에서 뭐하고 있을러나 아유 물어봐야겠네 아이 제발 루루야 쥐루루야 어 아빠 아이 그래 여기서 뭐하고 있니 아빠 어 아이 나 인형놀이 하고 있었는데 아빠 부탁이 있어 아이 뭔데 뭔데 아 응 응 여루루는 말이야 인형이 죽인건 너무 착한거 같아 어 어 그래 그럼 하나 더 사달라는건가 응 응 응 하나 더 사줘 어 그래그래 우리 딸여 이거 부탁이라면 어 내가 아빠가 하나 사줄게 어떤거 사줄까 응 아 아 여루루는 말이야 여루루처럼 깜찍한 귀여운 인형이 가지고 싶어 아 여루루처럼 깜찍한거 어 아이고 그런건 없을거 같은데 네 얼굴을 봐 아 내 AK-47으로 대가리 박살당하고 싶어 하하하하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우리 유루루를 위해서 그러면 하나 사줘야겠네 인형 어 응 응 내가 AK-47으로 대가리 박살당하기 싫으면 빨리 사와 아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은 내가 아빠가 빨리 사 올게 사왕 아 그래 그래 얼마짜리 사고 얼마짜리 아 아, 요로루 얼굴 예쁜만큼 사다줘 아, 그러면은 아빠가 인형은 말고 람보르기니 사줄게, 람보르기니 아, 이미 있어서 괜찮아 아, 이제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요 아, 안해요 이렇게 드십시오 아, 진짜 아, 김원대 요로루 이 역할이 내가 더 나은 것 같다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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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네 둘 다 탈락이야 아 둘 다 별로야야야야야야!!! 아 나는 왜! 아 둘 다 딸 역할은 아닌거 같은데 이래서... 이래서 조물이기는 안돼 이래서... 안되는거 안돼요 네 둘 다 탈락이에요 어 야! 딸 나와봐 방수이고 뭐고 나와봐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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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미온이 그 요로로 역할 딸 역할을 확실히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귀엽게 하면 되는거 아니야? 아 그래 귀엽게 하면 되죠 오케이 할께요 오케이 자 누가 제일 딸 역할이 어울릴지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스파바이 액션 으응 조르르르네 인형 가지고 놀아야 돼 아잠깐만잠깐만 어? 야 가만히 너 니와 네? 너무 너무 귀여워 귀여운 척 하시는거 아녜? 귀엽게 귀여워 아 그냥 해요 아 오케오케 다시 한께 오케오케 아이고 귀가 아파가지고 오케이 할께요 고객센터 바이 액션 옛날 옛날 아직 돈이 많은 조두두 콩중님이 있었어요 그만해 그만해 아이 아이 늑대님 들어가 빨리 들어가 아 대사는 치게 해야지 대사는 치게 해줄게 아니 같이 듣고있는 아니 같이 듣고있는 사람도 생각해줘야될거 아냐 아직 아빠도 안불렀어 나가 빨리 나가 나가 내가 열망구야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아이 나가세요 내가 여쭘까지 그냥 다 들려 더러운 소리가 й 아이 아줌마아줌마 일단 참읍시다 일단 아다 tab 일단 숨을께요 걱정마 아 여러분들 이거 참으시다 여러분들 좀만 참아요 오케이 아 뭐야 나 귀에다 피다 나왔는데 뭐지 아 오케이 아하게 아하하 옛날 옛날 아주 돈이 많은 요르르 공주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돈이 많은... 어... 유르르 공주님이... 용줄님이 돈이 많다고 하기에는 토끼비도 그러고 인형도 그러고 역시 그지 같은 집이라 그지 같은 인형만 우리집에 있는 부분이에요 사타한테 명품 구체관전 인형 사달라고 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허에으んで 컥컥컥컥 야 이 자식 끝장내버려 저는 카메라입니다 저는 카메라 저는 카메라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구독이 기에 더러운 소리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요 그냥 스물 dance Continuing 아빠 제발 나 이제 다 мира올라 갈께요 아 우리 요로루가 지금 방에서 뭐하고 있을거야? 나 아 여기 루루야 바빠 바빠 아 미우는 너무 뚝당해요 아 저 못할 것 같아요 남편님 남편님 미우 뚝당한 부분이 운당 운당 싫어하냐? 네네 다미연님 탈락입니다 아니면 딸 역할은 아니네요 탈락 탈락 후엥 후엥 후엥이라 해봐 써버릴거야 아이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퇴근을 했네 아이 빨리 우리집에 가가지고 아휴 우리 여보한테 맛있는 밥 해달라고 해야겠다 아이 배고파라 아 여보 나왔어요 어 우리 화상 왔네 화상 왔어 아주 그냥 어? 아 여보 나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화상이라니 어? 월급은 쥐꼬리만큼 벌어오면서 아주 힘든 척 아주 그냥 그거는 1등 신랑감이야 아주 그냥 어? 현실은 시공창인데 말이야 어? 너무 심한거 아니야?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여보 어쨌든 나 오늘 퇴근하고 왔으니까 나 밥 해줘 밥 말이야? 어 밥 해줘 밥 아휴 아휴 너도 못 벌어오면서 밥은 드럽게 죽네 어휴 기다려봐 어휴 아휴 자 자 여깄다 어휴 이거 만들어야 힘들었어 어? 아 여보 잔디블록을 먹으라는거야 지금? 아휴 그게 또 몸에 건강에도 좋고 어? 어? 그리고 원래 당신같은 사람은 흙으로 묻어버려야되가지고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럴 때 쓸만하네 어? 아 아 여보 그렇게 심한 말을 하면 어떡해 아 어쨌든 아 여보 우리 딸들은 어딨어 우리 딸 우리 요루루 요루루 어딨어 여보 어휴 그 놈의 기집애는 지금 천장에서 내려오질 않아요 어? 아 여보 아 아 아빠빠 으에이 후에이 어휴 난 얘만 보면은 속이 터져 아주 아이 얘는 아니야 얘네 다른 요루루를 내리고와 오! 아빠! 얘도 아니야! 얘도 아니야? 어디서 이런 것들만 오는 거예요? 너가 뭐야? 진짜 요루루가 최고야 요루, 아빠 맞이한다 오! 아빠! 너야! 아빠! 여보!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제가 역할을 바꿔왔는데 아무래도 진짜 역할이 잘 어울리고 좋은 거 같아요 뒤에 있는 사람도 보셨는데 안녕 안녕